오 형수 요번에 트레일라이플러스 합류했다면서요? 요번에 합류했지 문도구랑 같이 해야지 이제 아 그래요? 그럼 문도구랑 뭔가 다른게 있나요? 다른게 있지 난 미역에 살았으니까 뉴욕 레드볼 스타일이잖아 레드볼 알지 레드볼? 악리 악리 후배 그럼 문도구처럼 뭐 캥거루 드리블이나 호흡법 같은 것도 할거에요? 라떼로 분야가? 하고 있네 여기서 봐봐 지금 나무대면서 하고 있네 나무대면서 하고 있네 뭐야 이거 근데 저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? 요새 막 딴 데서 잘하던데? 그래서 이거 할거 똑같이 할거야? 아냐 그래서 이번 기수는 달라 확실히 달라 뭐가 달라? 그러게 이번 기수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술훈련을 넣기 시작할거에요 그래서 폿백훈련 카운터택 다양한 전술 어디가서도 배워볼 수 없는 그런 전술들 영수 레드볼 출신 나 영국 청소년 국가대표 19대 출신 다양한 경험들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전술들을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4주간 연습을 한 다음에 STBFC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TBFC와 스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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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비